저희들이 제일 힘들어 아니 잠깐만요 깜짝 놀래요 아니요 아니요 50kg 50kg 끝났다 여기 맥주 한 잔 더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4시 징수 5시 5시 6시 3시 4시 5시 5시 3시 야 미안하다 늦었지 아.. 아 일찍 일찍 좀 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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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한강중 동창회는 맨날 나 혼자 하는 거 같아 뭐야 얘들 아직도 안 왔어? 해마다 나 혼자 있어 그래? 아 우리 동창들 아니었어? 아니지 아예 아니지 아 그래? 어 얘들아 오는 애들 뭐라고 할게 이 새끼들 진짜 너도 지각이에요 너도 지각이야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이씨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있냐 너? 아 너 이번에 동계올림픽 안 봤어? 안 봤어 아 생각하니까 똥 박친다 아니 쇼트트랙을 안 봤어? 아아 그 평화판장? 어 아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넌 동계올림픽도 안 보고 뭘 보는겨 요즘 대선 방송이랑 대선 토론 진짜 핵잼이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대? 투표는 해야 되니까 아 투표는 해야지 투표는 해야 맞지 그래서 너 누구 뽑을 거야? 너 어느 쪽이야? 아 동창회에서 제발 정치 얘기 좀 하지마 아 작년에도 네가 정치 얘기 꺼내가지고 애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 아 괜찮아 나 얘기해봐 말 안 할게 누구 뽑을 거야 누구 뽑을 거야 묻지도 마 나도 너 누구 뽑을 건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니까 뭐 여당이야 야당이야 얘기해봐 괜찮아 아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정치 색깔 너도 드러내지 마 나 네 정치 색깔 관심도 없어 알았어 그럼 너도 정치 색깔 드러내지 마 어 정치 색깔 드러내지 마 샤 짠 되게 예민하게 구매 야 애들 빨리 오라고 사진이나 한번 찍어 보내자 내 건데 찍을게 내 건데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뭐야 잠깐만 네 너 이거 뭐야? 뭐야 너 2번이야? 너 그쪽이야? V잖아 사진 찍을 때 V 한 건데 뭘 2번으로 몰아가 너 하지 말라고 정치 색깔이잖아 V이야 사진 한 거 아니야? 알았어 다시 다른 거 바꿀게 하나 둘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것도 2번이잖아 하트야 아 손하트를 어떻게 2번으로 몰아가 뭐? 손하.. 손학규? 도라이야? 손학규? 너 그쪽이야? 뭔 개소리야 손하트라니까 하지 말라고 또 이거 이걸 어떻게 2번으로 몰아가 어 니랑 이렇게 하면 되잖아 화이팅 이렇게 뭐 조기 축구에서요? 어 이거 1번 뽑자는 거 아니야? 1번? 1번? 네가 먼저 하지 말자 알았어 정치 색깔 하지 마 어 됐어 안주나 시켜 줘봐 아 여기 있는데 다 맛있잖아 응 오케이 닭도리탕 거기서 모르겠네 뭐? 닭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윤석열? 도리도리 닭도리도리 닭도리도리 아 그럼 뭐라 그래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되잖아 아 근데 그건 그런데 도리도리 무슨 윤석열 말도 안 듣으라고 했어 아니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하나 뭐 딴 애들 더블러? 뭐 더블러? 더블러 민주당? 근데 그쪽이야? 더블러 민주당이 무슨 더블러 민주당이야 네가 더블러라고 했잖아 은근 속도 정치 얘기하네 도라 아 됐어 상종으로 하지 말아야지 뭐 상종으로 하지 말아야지? 심상종 하지 말아야지? 상종이 왜 상종으로 가 아 그러니까 은근슬쩍 지금 정치 색깔 얘기하네 얘기를 안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안주나 시켜 빨리 저거 내가 고를게 아 도라이야 뭐 상종 상종으로 가 오케이 그러면은 슈샬치킨이랑 셰오티기 잠깐만 잠깐만 왜? 발음이 너 완전 슈샬치킨에 셰오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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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완전 그쪽이네 너 뭐 여당 뭐 홍보하니? 아 근데 내 발음이 그런 거야 슈샬치킨에 셰오티기 셰오티기 아 진짜 셰오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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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예 그쪽이네 티를 아예 내네 나는 여당이라고 아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다니 하는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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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너 지금 목소리도 아예 안철수야 너 뭔 개소리 너는 눈이 이재명이야 지금 눈이 이재명이라고? 눈이 이재명이야 너는 지금 이름이 아예 은석열이잖아 뭐래? 니 이름이 장윤석이잖아 장윤석열아 내 이름 뒤에 열을 갑자기 왜 갖다 붙여 아 있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아 진짜 한 잔 따라해 아이씨 스트레스 해 아 왜 어이없네 진짜 니가 더 어이없어 니가 먼저 하지 말자 해놓고 니가 지금 계속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준석이 있냐 이준석이 있냐? 이준석이 있냐? 아예 그쪽이 뭐 이준석이 있냐 아 됐어 아예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야 뭐 드라마 요새 너 보는 거 있어?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재밌어 어우 그거 진짜 근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 어? 연기를 잘하냐? 송영길 잘한다는 거야 뭐야? 연기를 잘하냐가 어떻게 송영길이 잘한다는 거야 송영길이 잘한다는 거야 그쪽이었네 아 스트레스 개받네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제명에 못살 거 같아 제명에 못살아? 아아 제명에 못살아? 아아 지토록 사는데 아예 그쪽이었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그쪽으로 몰아가 아 진짜 어이 와이야 아씨 잠깐만 왜 이렇게 아 스트레스 받아 여보세요? 예예예 예 아니에요 아아 혹시 전화를 하는 거야 여기 진짜 누군데? 아 몰라 내번에 어떻게 알고 계속 전화해 뭐? 계속 전화와? 그럼 뭔데? 허경영? 뭐 허경영 어필해 지금? 너 허경영 홍보대서야? 계속 전화와? 그냥 전화가 온다고 어 알겠어요 허경영 파씨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야 됐어 너는 진짜 정 떨어진다 이러고 보니까 응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정은 많았는데 와이씨 정은 많았어? 김정은 쪽이야? 김정은 쪽이야? 너 아예 우리나라를 벗어났구나 너 아예 나 아 됐어 너랑 얘기 안 해 미칠놈 아니야 이거 아 됐어 어 오케이 빠이 뭐? 어? 오케이 빠이 어? 바이든? 미국 쪽이야? 아 진짜로 막 미칠놈의 미국인사 진짜 아 진짜 아 어지러워 아 내가 진짜 아우 진짜 좋아하다 넥타이 색깔이 돼 너 넥타이 색깔이 그쪽인가? 벗어 빨리 벗어 야 너도 벗어 빨간색 넥타이 나 빨간색 벗어 빨리 벗어 벗어 빨리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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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으아 하하하하 Butt the 아리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